오늘 메뉴는 뭔가요 생각한 건 없는데 김치볶음밥 인스타에 인연인 걸 올려야 돼요 내일은 조금만 더 먹어야겠다 내일이요? 다가생이세요?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은 뭘 말할게요 저는 일찍 일어나는 거 잘하거든요 오히려 좀 피곤해서 어차피 10시에 일어나건 8시에 일어나건 똑같이 피곤하다 이거여서 어차피 8시에 퇴근하든 10시에 퇴근하든 자는건 똑같이 안돼 이 땡곳에서 안돼 가요 가요 고맙습니다 오 하나요 하나요 오 비양식 비양식 고맙습니다 진짜 한 60만원 나왔나? 미쳤어 가볍한데 미쳤어 미쳤어